안동시가 다문화 이주 여성을 어학 강사로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. 안동시는 이주 여성을 영어와 중국어, 일본어 강사로 양성해 초중학교 방과 후 교사로 지원한 데 이어 직장인과 시민을 위한 야간 어학 강좌 프로그램인 무지개 학교 강사로 투입해 연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안동시는 이주 여성의 모국어 능력을 활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